오늘은 아까 제가 카톡 단독방에 남긴 것처럼 약간 급작스러운 특강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기톱의 이슈에 이성현님이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답변들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볼게요. 가위바위보 코드 짤 때처럼 더 효율적인 코드를 짜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강의 영상 다 보셨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프문 갖고 주렁주렁 이렇게 쓰셨는데 이프문 갖고 주렁주렁 지금 이성현님 같은 경우에도 가위바위보를 만들 때 수업에서 언급하셨듯이 이프문을 주렁주렁 달면서 프로그램을 완성시켰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프문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저라면 절대 이렇게 이프문 갖고 쓰지 않고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객체가 갖고 있는 키밸류라는 그 특징을 갖고 굉장히 좀 쉽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성현님께서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 방법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은 답변 드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잘 만들어진 코드 선배들이 잘 짜놓은 코드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답변을 남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이 좋았던 건지 안 좋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경력이 지금 이제 23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라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처음 한참 개발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이라는 사이트도 없었고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있는 유튜브 사이트도 없었고 심지어 네이버도 없었죠. 그래서 어딘가 물어볼 때가 정말로 아무데도 없었어요. 구글도 없었지 유튜브도 없었지 네이버도 없었지.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이런 IT 서적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저는 그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자바를 갖고 시작을 했었으니까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 자체를 다 우리 디컴파일 한다고 그러거든요. 프로그램 짜져 있는 거를 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 코드를 다 이제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코드 체계로 다 컴파일을 디컴파일을 해서 그 코드를 그 자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바 자체를 뜯어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참 처음에 경력 한 7년 차 정도 되는 시점까지는 정말 뭐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제가 새로 배워야 될 언어가 있으면은 그 언어 소스 코드 그 언어 자체를 까보는 식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코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언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코드면은 안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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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개발자들이 막 짜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짜진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뭐 이제야 정말 이제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오픈소스 중에 제이코리라는 게 있죠. 지금은 제이코리 자체를 아예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제이코리같이 이런 유명한 오픈소스가 나오면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제이코리 쓰는 방법을 공부를 해서 제이코리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했다면 저는 제이코리 자체를 뜯어봤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유명한 이런 오픈소스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차피 다 자바스크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 뜯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뜯어보면서 아 이 개발자는 이런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많이 정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약간 요즘 특히나 여러분들 정말 무수히 많은 잘 돼 있는 오픈소스들 그리고 여러분 프론트엔드 개발자 된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뭐 리액트나 뷰 같은 프론트 프레임워크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좀 더 뛰어난 개발자가 되려면은 그런 것들을 다 뜯어봐야 돼. 뜯어봐야 돼. 어차피 다 볼 수 있어요. 자바스크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근데 뜯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막 개발 시작한 다음에 뜯어본다고 뭐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아 그래서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몇 년 정도 흘러야 그런 걸 뜯어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기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런 걸 뜯어본다고 해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은 절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방법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잘 돼 있는 코드를 보면서 분석하려면은 최소한 몇 년 정도는 흘러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 처음에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개발자로서 그러면 개발자가 사고가 유연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약간 정말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되게 복잡한 문제도 쉽게 접근해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뭐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훈련 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고 체계로 책 제목 자체가 프로그래밍 싱킹이었으니까 프로그래머가 정말 뛰어난 개발자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사고가 바뀌게끔 만드는 훈련 방식이라는 의미로 프로그래밍 싱킹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약간 만들어낸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1시간 정도 그때는 제가 강연할 때는 3시간 정도 강연을 했었는데 1시간 정도 딱 여러분한테 지금 나는 필요한 부분만 한번 강연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강연의 주제는 디자인 싱킹을 넘어 프로그래밍 싱킹으로라는 주제인데 여러분한테 약간 이 프로그래밍 싱킹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우리 부트캠프 처음 시작할 때 저에 대한 소개를 했었죠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개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책을 썼죠 유튜브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부분들은 그냥 다 지나갈게요 그리고 창업도 여러 가지 일로 창업을 했었어요 창업도 했었고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해외 도시에서 해외 기업에서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을 몇 명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뛰어난 개발자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개발자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공통된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개발자라고 하면 여러분 프로그램 코딩만 잘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뛰어난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코딩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굉장히 빨리 찾아내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개발자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변화가 있어야 그걸 즐기고 그것 때문에 개발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굉장히 빠르게 도출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굉장히 능숙했어요 그리고 IT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을 나누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혼자만 알려고 끙끙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려고 그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블록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럼 개발자는 도대체 어떻게 사고를 할까 어떻게 사고를 하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꼭 코딩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도출해내고 이런 어떤 성향들을 갖게 된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가 갖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밍 싱킹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생각을 해냈어요 프로그래밍 싱킹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런 책을 작년에 냈어요 제가 디자인 싱킹을 넘어서 프로그래밍 싱킹으로라는 책을 냈고요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 혹시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들어보신 분 혹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돼요 디자인 싱킹이 뭔지 들어봤다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몰랐으면 반드시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구글링해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개념이에요 디자인 싱킹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의 리더들이 이 디자인 싱킹 반복론으로 비즈니스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2010년대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디자인 싱킹이에요 제가 여기서도 이따가 거론을 할 테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다 리드를 했거든요 회사의 리더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어요 2010년대에는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다 리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큰 기업들이 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를 굉장히 몸값 비싼 컨설턴트들을 다 데려와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 저는 과감하게 제 책에서는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디자인 싱킹을 넘어서 이제는 프로그래밍 싱킹을 할 줄 알아야 비즈니스를 리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제언을 한 거고 이 책을 갖고 아까의 MBS 경영자 독서 모임이라는 곳에서 제가 특별 강연을 했어요 CEO들 한 7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70명 정도 되는 분한테 이렇게 강연을 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디자인 싱킹 여러분 전혀 모르니까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풀던 방식을 의미를 해요 약간 어렵죠 디자이너가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풀던 방식 뭘까 약간 밑에 썼는데 감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 사고를 통해 고객의 진짜 문제를 적용하라고 다양한 해결 방안의 시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도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가볼게요 일단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은 아이디오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의 창업자인 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내가 만약에 꼭 하나의 회사에 선택해서 회사에 다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아이디오라는 회사를 다니고 싶어요 저는 엄청난 팬이에요 이 회사의 팬이 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요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회사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말 뛰어난 기업의 제품은 이 회사에 의뢰를 해서 다 나온 제품들이에요 애플의 제품도 이 회사를 통해서 나온 거고 삼성전자의 제품도 이 회사를 통해서 나온 거고 이 회사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나중에 이 회사에 대해서만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고 이 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디자이너 출신 디자이너가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쉽게 예를 드려도 볼 텐데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이 명함을 만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로고 같은 걸 만들어보진 않았을 텐데 보통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 로고를 만든다거나 명함 제작을 한다거나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아 저희 회사 이번에 회사 창업했는데 회사 로고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희 회사 이름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더 그레이시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더 그레이시는 누구나 저희 회사를 통해서 위대한 개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로고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러면 디자이너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이 더 그레이시니까 더 그레이 그리고 이 더 그레이시는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거에 맞는 로고를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데 한 번에 최종 로고를 디자인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로고를 한 4, 5가지 적게는 4, 5가지 많게는 한 10가지 스타일로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로고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그 로고는 완성된 게 아니고 간단한 스케치 간단한 색감 정도 있는 것들을 느낌만 살려서 5개에서 10개 정도를 딱 보내줘요 저한테 예를 들면 고객한테 그럼 고객은 그걸 딱 보고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뽑아내요 아 이 10가지 중에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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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가지 정도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디자이너가 그걸 받아서 그 3가지를 갖고 또 그 3가지를 조금 조금씩 변경하고 색감도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막 발전시켜서 딱 갖고 와요 그럼 고객이 그걸 또 보고 나서 아 이거는 막상 발전시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저게 그냥 오히려 좀 나은 것 같고 이걸 이렇게 바꾼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주면 디자이너가 또 그걸 받아서 또 뭔가 막 고민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바꿔보고 색감 해놔서 또 보여줘요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계속 고치고 결국은 고객이 아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면 그게 최종 프로덕이 되는 로고가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은 디자이너가 일하던 방식을 그대로 비즈니스에서도 너희들이 일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한 게 디자인 싱킹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전달받으면 빠르게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고객은 그 여러 개의 시안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다시 디자이너는 선택된 시안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다음에 다시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고 이거를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최종 시안이 확장될 때까지 최종 결과물 하나 확장될 때까지 실제로 디자이너가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굉장히 빠르게 시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객이 마음에 드는 걸 찾으려면 내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완전 끝에 고민해가지고 딱 제품 짜잔 이렇게 보여줬을 때 고객은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러프하게 자기의 생각을 시안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이런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일하는 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고객이 좋아해야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시안을 작성하고 시안 중 선택을 받고 또 선택된 시안을 구체화하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 끝에 최종 디자인을 돈출해내는 방식이 디자이너가 실제로 실무에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디자인 싱킹은 총 다섯 가지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세 시간 정도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이건 디자인 싱킹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왜 기업에서 이게 의미가 있었냐면 기업에서 도입하는 이유가 굉장히 빠르게 뭔가 만들고 보여주고 만들고 보여주고 하는 약간 행동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도입한 회사는 그냥 예를 들면 여기서 써놨지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전략을 짜는 대신에 직접 나서서 손을 쓰고 실험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가 약간 행동지향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 개념이 도입된 회사는 그리고 디자인 싱킹 자체가 관습에서 벗어나서 계속 새로운 방법을 도전해보는 걸 장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싱킹이 도입된 회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내에 있는 모든 대기업은 디자인 싱킹 이거를 리더들은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정 팀들은 다 교육을 받아요 안 받은 팀이 아예 없을 거예요 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자인 싱킹만 알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 두 개 있는데 혹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여러분 알겠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구예요? 배민의 김봉진 의장이에요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의장이에요 김봉진 의장이 디자이너예요 배민 창업자가 김봉진 의장인데 이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인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창업했냐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접 길거리 다니면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 있죠 음식 전단지, 식당 전단지 이거 다 직접 주운 다음에 거기에 있는 메뉴명들을 직접 입력을 했어요 컴퓨터에 그렇게 전단지를 다 모아다니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근데 저희 같은 개발자는 여러분 우리 창업해야 되는데 그 전단지 다 주워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메뉴들이 우리 시스템 등록해야 돼 그럼 여러분 창업할래요? 저희 같은 개발자는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왜냐 미친 짓이거든요 언제 그 전단지 다 주워서 거기에 있는 메뉴명에서 넣어요 개발자는 절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벌써 끝을 봐요 아 그거 굉장히 힘들겠네 언제 시스템 다 등록해? 등록해봤자 몇 건 안 될 텐데 몇 년을 등록해야 되는 거야 결과가 뻔히 보이네 야 이거 안 되겠네 근데 디자이너는 일단 무조건 해봐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은 배달의 민족을 창업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한 번 해보자 직접 전단지 줍고 등록하면서 시작했던 게 지금의 배달의 민족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모르죠? 자 이 사람은 에어비앤비에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브라이언 체스키예요 에어비앤비 CEO죠 창업자죠 이 브라이언 체스키도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에어비앤비 처음에 여러분 웹사이트 에어비앤비 사이트 제일 처음에 열었을 때 거기에 등록된 여러분 에어비앤비 한 번에도 이용해 보신 분 있나요? 에어비앤비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숙박 빌릴 수 있는 거에 에어비앤비잖아요 제일 처음에 에어비앤비 웹사이트 열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숙박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예약할 수 있는 집이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4개밖에 없어요 4개 4개 갖고 웹사이트 만들어서 에어비앤비 열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숙박 예약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창업할 거야 처음에 오픈 딱 할 때 달랑 호스트가 4명밖에 없어 집이 4개밖에 없어 그거 갖고 여러분 오픈할 수 있나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최소한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검색했을 때 몇십 개는 나오고 몇백 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랑 4개 갖고 오픈을 했고 이때 4개 갖고 오픈한다고 했을 때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뭔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숙박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 출신 CEO예요 둘 다 그 다음 또 사진 볼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분 여러분 이제 개발자가 되실 분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 돼 사실 모르면은 여러분들 정말 약간 뭐라고 하지? 프로그램 언어만 공부하는 사람들인 거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게요? 아시나요? 모르죠? 모르면 여러분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왜인 줄 알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예요 사티아 라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개발자는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CEO예요 사티아 라델라라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는 사람 역시나 모르겠죠? 이 사람은 현재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예요 구글 CEO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모르는 거는 약간 인정하겠는데 왼쪽 오른쪽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포토샵 안 해요? 포토샵 포토샵을 솔루션을 갖고 있는 어도비 어도비의 산타누나라엔이라는 CEO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측정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측정은 뭘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측정 인도인도 맞췄어요 오 정찬부님 인도사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전부 다 개발자 출신인데 일반 사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CEO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창업해서 CEO 된 사람이 아니고요 일반 직원으로 일반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오르고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도비의 CEO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 출신이에요 세 사람입니다 왜 인도 출신,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여권에 있는 인도 출신의 개발자들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다 씹어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발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개발자가 절대 지지지 않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요? 그리고 왜 글로벌 기업들은 개발자 출신의 CEO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도비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 빌게이츠가 창업했지만 그 다음에 대표 CEO를 맡은 사람은 경영학도 출신이죠 개발자가 전혀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어떻게 일을 하지? 라는 방식을 생각을 해봤는데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다음에서 여러분한테 이 시간에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함수도 공부하고 다 했죠 여러분 함수할 때 어떻게 됐나요? 함수는 결과가 정해져 있죠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개발자가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함수를 짤 텐데 함수는 인풋, 인풋 파라미터가 있고요 아웃풋, 리턴 혹은 결과 인풋이 있고 아웃풋, 결과가 정해진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짜는 게 개발자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정해진 인풋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수업시간에 배운 것 중에 세금, 텍스, 텍스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럼 매출을 넣어야 텍스를 계산해서 나올 텐데 매출을 넣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매출을 안 넣고 매입을 넣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매출이면 숫자를 넣어야 되는 숫자를 넣은 게 아니고 뭔가 예를 들면 상품명을 넣었거나 사용자는 꼭 정해진 인풋을 정확히 넣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개발자가 하는 일 중에 코드 자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예외사항 처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값을 받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개발자가 저런 값을 넣으면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 구동하다가 갑자기 네트워크가 느려져서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지? 수많은 예외사항을 처리하는 게 개발자거든요 정해진 인풋은 있지만 사용자는 어떤 인풋을 입력하고 오류를 범할지를 모른다고 항상 개발자는 사용자를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내고 이에 해당하는 해결책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결과를 나오게끔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의한 프로그래밍 싱킹이 프로그래밍 싱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제가 디자인 싱킹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냥 프로그래밍 싱킹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서서 디자인 싱킹은 감성에 기반을 하는데 사람 중심 감성에 기반을 하는데 저는 프로그래밍 싱킹은 컴퓨터 중심 디자인이고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잡수형님이 모든 사람은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 코딩을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준다고 말을 했는데 개발자가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발자 개발 프로그램 코드 다 짜고 나면 이런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게 돼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직접 같이 작성했던 테스트 시나리오 문서인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정말 흐르는지를 다 체크하는 게 테스트예요 이런 단위 통합 테스트라는 걸 나중에 개발자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통합 테스트를 하려면 이런 시나리오를 엑셀로에서 다 작성을 해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일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거는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을 다 하고 나면 그거를 개발이 정상적으로 잘 됐다는 걸 검증받기 위해서 개발한 이후에 작성을 했었거든요 테스트 시나리오를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테스트 시나리오를 개발자가 개발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 비즈니스 담당자들이 그 현업 담당자들이 테스트 시나리오를 나는 한국에서는 개발하고 나서만 작성을 했는데 왜냐하면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또 개발자보고 작성을 하라고 해요 그럼 개발자가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통과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통과돼야 내가 내 할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뭔가 정말 사용자 중심으로 비즈니스 중심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짠 프로그램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런 시나리오만 만들어내요 너무 웃기게도 근데 미국에 갔더니 개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각각에 있는 모든 화면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을 하는 거예요 현업과 개발자가 같이 앉아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때는 정말 비즈니스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모든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는 어떻게 돼요 이 시나리오를 하나도 통과 못하면 개발자가 집에 못 나가는 거예요 프로세트 종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다 통과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코드 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코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나 어떤 기능이 돼야 되는 거나 명확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할 때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개발자로 오랫동안 삶을 살지는 않았으니까 저처럼 계속 개발자로 오랜 기간 동안 일한 사람 앞서 말했던 뛰어난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계속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테스트 시나리오 자체가 마치 우리 건축물 따지면 설계도 그 자체와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 나올지에 대한 조감도를 미리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할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돼요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도출할 수가 있게 돼요 미리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도 모두 반드시 작성을 하게 돼요 이 활동을 통해서 실제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는 과정은 제품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량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뛰어난 개발자들은 수년간에 거쳐서 계속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의 전체적인 것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계속 수년간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전개해 가는데 굉장히 특화된 역량들을 나중에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코딩을 계속하다 보면 코딩은 결국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데 정확한 코드를 정확한 명령을 짜지 않으면 당연히 컴퓨터는 정확한 응답을 안 해주겠죠 프로그래머는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컴퓨터에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또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이거는 제가 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카카오톡이에요 어떤 회사의 상황이에요 강대리님이라는 사람이 철수님 제가 요청한 자료 다 준비되었으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부하 직원인가봐요 철수님이라는 사람이 내 대리님 지시한 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딱 보내줬어요 2020년 이번기 결산 보고 그리고 워드 파일로 DOCX 딱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걸 받은 강대리님께서 아니 이게 뭐예요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PPT로 만들지 않고 워드로 만들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자료를 만들라고 하셔서요 점점점 이렇게 끝났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 강대리님이 잘못한 걸까요 철수님이 잘못한 걸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 말이 들리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강대리님이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도 강대리님이 잘못했습니다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특히나 업무를 지시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일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어떤 작업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명확히 내려줬어야 돼요 예를 들면 2022년 20년 2분기 결산 보고 내일 발표를 해야 되니까 PPT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확한 명령을 지금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코딩 짤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개발자들 디자이너들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협업을 하게 될 때인데 이때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딱 이런 상황들 나는 이 사람한테 이런 걸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저는 다른 일을 해준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분명히 여러분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명확하게 요청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한테 어떤 요청을 할 때 굉장히 명확하게 요청을 하는 습관이 쌓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정확한 작업 지시는 마치 이 커피를 쏟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개발자는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훈련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갖게 되고 동료와 협업해서 정확한 작업 지시를 전달하는 훈련을 쌓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라 여러분 벌써 이 품은 쓰고 있죠? 이 품은 이 품이 없으면 프로그램 코드를 못 짤 정도로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램 코드 짤 때 이 품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건데 거의 모든 이 품은 조건식이잖아요 올바른 조건식 뿐만이 아니고 예외상에 해당하는 조건식도 다 이 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뛰어난 개발자일수록 결국 결과만 잘 내기 위한 함수를 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 케이스를 처리하는 코드들을 짜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을 쌓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당연히 개발자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용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협업해야 되고요 빠르게 지나갈게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은 그러면 뛰어난 개발자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역량을 쌓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실무 경험을 계속하면서 쌓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20몇 년 동안 수많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가 만났던 개발자가 다 뛰어난 개발자는 아니었다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개발자로서 10년, 2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고 누구나 뭔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어도 저런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싱킹 역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짧게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프로세스 생각해보기라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라는 거는 뭔가 예를 들면 일이 처리되는 과정의 각 단계 단계 단계를 프로세스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 대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채팅창에 남기지 마시고 자 갑시다 자 여기 자판기 있어요 자판기 여러분 뭐 알고리즘 공부하다 보면 자판기 문제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저도 자판기 문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우리 음료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다 문제입니다 이거 자 코카콜라 700원 소리눈 1200원 오렌지 700원 브리처 1000원 커피 700원이에요 자판기에는 동전은 100원 500원만 넣을 수 있고요 지폐는 1000원 5000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판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자 고객이 와서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를 받기까지 돈을 넣고 음료를 받기까지 이 자판기라는 기계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작성해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저는 이런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여러분 나중에 프로그램을 코드를 짜는 각각의 다 스텝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음료 자판기 동작 프로세스 생각하기 아까 앞에서 문제를 줬는데 이랬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세스 전체 단계는 정말 개발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고객이 자판기에 와서 자판기에 돈을 넣는다 2번 고객이 음료를 선택한다 투입 금액이 선택한 음료 가격보다 크면 자판기에서 음료가 나온다 투입 금액에서 음료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판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딱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면 여기에 또 어떤 단계가 들어갈 것 같나요? 어떤 단계가 필요하죠?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단계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판기라는 이거는 뭐 하드웨어지만 거기 안에도 어쨌든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거죠 웹은 아니지만 돈을 어디에 넣었는지 정민현 님은 돈을 어디에 넣었는지라는 말을 했고 아직까지 강의 좀 안 오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좀 약간 헷갈리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초급 프로세스 정도를 해내는 사람의 사고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 고객이 자판기에 돈을 넣는다 2번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좀 더 약간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이 넣은 돈이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이 맞는지 확인한다 고객이 자판기에 딱 돈을 넣는 순간 고객이 10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지폐가 예를 들면 달러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판기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은 고객이 돈을 넣었을 때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아까 동전은 100원, 500원 지폐는 1000원, 5000원이 맞는지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입 금액이 700원 이상이면 코카콜라, 오렌지, 커피 버튼에 불을 켠다 여러분 자판기 프로그램 다 써봤으니까 자판기 다 해봤죠 음료 자판기 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음료 뽑을 수 있는 거에 불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딱 불 들어와야 되겠죠 투입 금액이 1000원 이상이면 보리차 버튼에 불을 켠다 투입 금액이 1200원 이상이면 소래는 버튼에 불을 켠다 이런 단계가 내부적으로 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불이 켜진 음료의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음료가 나온다 투입 금액에서 선택한 음료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판기에서 나온다 자 아까보다 앞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일반인 중에 한 중급 프로세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 중에 볼게요 또 또 깊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고객이 자판기에 돈을 얻는다 2번 고객이 넣은 돈이 동전이면 100원 500원이 맞는지 확인한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고객이 넣은 돈이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이 맞는지 그렇게 한 번에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약간 프로세스 사고가 더 뛰어난다면 바로 고객이 넣은 돈이 동전이면 100원 500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외에 동전은 동전 출고를 내보낸다 아까 앞에서는 동전 출고를 내보낸다는 말 없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단계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게 쪼개는 걸 하는 거예요 개발자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모든 현상이 있을 때 현상을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아니고 러프하게 보는 게 아니고 개발자는요 모든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 스텝 단계 하나 프로세스 단계 하나를 정말 잘게 쪼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게 쪼개는 그 모든 게 코드가 돼야 되는 게 개발자인 거거든요 고객이 넣은 돈이 지폐이면 1000원 5000원권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 외의 지폐는 지폐 투입구로 다시 내보낸다 100원 500원이 맞으면 동전 출구로 내보낸다 그 외의 동전은 지폐가 1000원 5000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외의 지폐는 지폐 투입구로 내보낸다 내보내는 곳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한번 프로세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이것까지도 구분해 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구분해서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투입 금액이 700원 이상이면 코카콜라 오렌지 커피 버튼에 불을 켠다 투입 금액이 1000원 이상이면 보리차 버튼 투입 금액이 1200원 이상이면 소리넘 버튼에 불을 켠다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불이 켜진 음료 버튼을 누르면 투입 금액에서 선택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판기에서 거스름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대요 여러분 이거 딱 5번 보니까 알겠나요 여러분 음료 딱 먹으려고 버튼 딱 눌렀는데 잔돈 없다고 만약에 내가 1000원 집어넣고 700원짜리 음료 딱 선택했는데 300원 거스름돈이 자판기 없어서 음료 못 뽑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켜진 음료 버튼 딱 누른 순간 투입 금액에서 선택한 금액 뺀 나머지 금액 거스름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걸 뽑게끔 하면 안 되는 거야 자판기에서 지불할 수 있는 거스름돈이 있다면 고객이 선택한 음료를 자판기에서 내보낸다 지불할 수 있는 거스름돈이 있을 때만 내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거스름돈이 없다면 거스름돈 없으면 표시를 한다 6번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거스름돈이 있는 경우죠 자판기에서 거스름돈을 내보낸다 음료 내보내고 나서 거스름돈을 내보내야죠 좀 더 상세해졌죠 그렇죠 7번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객이 반환 버튼을 누르면 투입 금액 전체를 내보낸다 7번 거스름돈 없을 때 반환 버튼 반환 레버 있죠 우리 음료 자판기에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걸까요 여러분 처음 이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 있나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고객이 끄덕여지죠 아 그렇네 그렇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정도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중고급 정도 뛰어난 개발자에는 택도 안 미치는 그런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중고급 프로세스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볼게요 아까 앞서서 4번이 투입 금액 700원 이상이면 코카콜라 오렌지 커피 버튼 불을 켜고 투입 금액이 1000원 이상이면 보리차 버튼 투입 금액이 1500원 이상이면 소리는 버튼 불을 켠다고 했어요 그리고 5번은 불이 켜지는 음료 버튼을 누르면 투입 금액에서 선택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판기에서 거스름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5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4, 5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투입 금액이 700원 이상이면 투입 금액에서 구입 가능한 음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스름돈이 자판기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스름돈이 있다면 구입 가능한 음료인 코카콜라 오렌지 커피 버튼에 불을 켠다 먼저 불을 켠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거스름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불을 켜는 행위 자체를 이미 거스름돈을 확인한 상태로 거스름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애만 불을 켠다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투입 금액이 1000원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스름돈이 있는 경우에만 음료 버튼에 불을 켠다 근데 지금 4번이 꼭 5번이 꼭 맞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게 꼭 맞다고 여러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거는 나는 분명 1000원 넣었는데 왜 음료에 불이 안 들어오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죠? 난 분명 1000원 넣는데 이렇게 위에처럼 예를 들면 눌렀을 때 금액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두 개만 비교하면 꼭 밑에 있는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도와 발전시키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700원 1000원 1200원 이상에 대해서 거스름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경우면 불을 켜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밑에는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생각하면 아까 앞에서 이렇게 4, 5번만으로 한 것보다는 좀 더 고급 프로세스까지 간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아까 4, 5번만 그대로 있었어요 4, 5번만 아까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고객이 돈을 투입할 때마다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에 대한 가격을 확인한다 자 앞에 볼게요 다시 앞에 봐 볼게요 앞에서 보면은 700원 이상이면 코카콜라 오렌지 커피 1,000원 이상이면 보리차 1,200원 이상이면 솔의 눈 이렇게 금액대별로 이걸 체크하는 로직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음료 자판기에 항상 오렌지 커피 코카콜라만 있고 그리고 솔의 눈만 있고 뭐 이런 것만 있을까요? 음료 자판기에 음료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700원 이상이면 이 푸문에서 700원 이상이면 뭐 뭐 천 원 이상이면 뭐 뭐 천이백 원 이상이면 뭐 뭐 이렇게 짰다면 나중에 음료가 바뀌거나 이제 코카콜라를 안 팔아 다른 걸 팔게 됐어 혹은 가격이 바뀌었어 그럴 때마다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개발자들이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변경의 상황이 발생하면 또 코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조금 더 뛰어난 개발자들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판기에 우리가 어떤 음료를 팔고 있는지에 대한 음료 목록을 갖고 있고 음료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돈을 투입할 때마다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걸 따지면 배열에 드링크 리스트가 있겠죠 거기를 뒤져서 가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투입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 음료가 있다면 자판기가 가지고 있는 거스름돈을 확인한 다음에 거스름돈이 있는 음료 버튼만 불을 켠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음료가 바뀌거나 가격이 바뀌더라도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하는 것 없이 처리할 수 있겠죠 이게 개발자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아까 앞에까지는 그냥 일반인 중에서 이런 어떤 단계를 프로세스를 굉장히 심도 있게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내출 수 있는 거고 개발자는 저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다시 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자판기에 돈을 넣는다 자판기에 돈을 넣자마자 뭘 해야 되죠 반환 버튼에 불을 켜줘야 돼요 그냥 돈 넣었다가 돈 바로 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음료 자판기에 가서 딱 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반환 버튼 불 딱 들어오죠 그쵸 여러분들이 음료 자판기 앞에 앉아서 이걸 지금 짜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조금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거에 되게 약간 잘 돼 있는 개발자들은 그 기억 자기가 경험했던 기억 갖고 바로 이런 것들을 1번의 스텝을 바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이 넣은 돈이 동전이면 자판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동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전이면 앞에서는 100원, 500원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100원, 500원 흔히 말하는 하드코딩이라고 하죠 100원, 500원 딱 정해서 앞에서 했는데 개발자라면 그게 아니고 아, 프로그램 코드 짤 때 어떤 동전들만 취급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관리를 해서 넣은 동전이 자판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동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나중에 자판기가 받을 수 있는 동전이 달라졌을 경우에도 프로그램 코드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외의 동전은 동전 출구로 내보낸다 고객이 넣은 돈이 지폐이면 자판기에서 받을 수 있는 지폐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외의 지폐는 지폐 투입구로 다시 내보낸다 고객의 돈을 투입할 때마다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에 대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입 가능한 음료별로 자판기에 거스름돈이 있는지 확인한다 거스름돈이 있는 음료는 버튼의 선택 가능을 보여주고 거스름돈이 없는 음료 버튼에는 잔돈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이러면 명확해지겠죠 앞에보다 훨씬 더 명확해졌죠 잔돈없음이 나오니까 잔돈이 없기 때문에 음료를 못 뽑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고객이 선택 가능 음료 버튼을 선택하며 음료를 자판기에서 내보낸다 고객이 투입 가능한 투입한 금액이 선택한 음료 가격보다 클 경우 거스름돈을 내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개발자 프로세스가 되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푸른 코드 짜면은 아까 음료 자판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한글로 하나하나 쓴 것들을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입 개발자가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짝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짝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는데 짝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를 두 명이 같이 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 경험이 많은 선배 개발자가 후배 개발자랑 같이 앉아서 서로 5분씩 돌아가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로 돌아가면서 같이 짜는 거예요 한 명이 짜는 동안에는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말도 하면 안 되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5분이 지나면 반대 사람이 그걸 이어서 개발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앞에 사람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짝 프로그래밍이에요 제가 신입 개발자들이 들어오면 항상 짝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 신입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문법을 쓰는 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걸 짜라 그러면은 절대 바로 프롬 코드를 이와 같은 6개 스텝으로 못 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키냐 신입 개발자들한테 야 너 프로그램 코드를 짜지 말고 한 번 한글로 적어봐 항상 한글로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너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너가 생각나는 모든 프로세스의 단계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한 번 한글로 적어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 코드로 짜는 것보다 더 상세한 거를 일반적으로 다 한글로 다 작성을 해내요 왜냐 한글은 내가 내 모국어니까 내 사고만 머리에 프로세스 사고만 잘 됐으면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게 한글이니까 근데 내 머릿속에서 프로세스 사고를 아무리 잘 했더라도 그 프로그램 코드를 바로 직접 짜라고 그러면은 나는 아직 개발이 부족한 사람이 그걸 못 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입 개발자가 들어오면 한글로 처음에 작성하는 이 훈련을 진짜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프로그램 코드로 옮겨봐라고 해요 못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제가 같이 해주면 돼요 선배가 같이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프로세스 사고하는 방법도 굉장히 역량이 높아지고 코딩하는 것도 이렇게 잘게 쪼개진 명확한 거를 코딩하면서 코딩에 대한 스킬도 굉장히 많이 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 프로그램 문법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의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함수를 짜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한글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단계 스텝스텝 그런 상황들을 잘게 쪼개는 방법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단계처럼 최대한 잘게 막 이렇게 쪼개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모이면 모이면 이렇게 하다가 점점 발전시키면서 나중에 이런 단계까지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고 이 프로그래밍 싱킹이라는 거는 이 재책은 이 음료 재판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훈련하는 그 훈련하는 것들을 다룬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제들을 계속 내놓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는 없어요 코드는 없고 이렇게 계속 프로세스를 사고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자의 핵심 역량 관찰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 뛰어난 개발자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사람을 위하지 않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은 이런 모든 제품 이런 것들이 사람과 관계 맺어서 사람과 동떼려져서가 아니고 사용자와 관계 맺어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갖춰져 있는지를 자꾸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약간 이거는 그렇지 못한 분한테는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뛰어난 개발자들 이런 게 타고났어요 그냥 싹 훑트는데 거의 모든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단면들을 다 빠르게 차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애초에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애초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프로그램 싱킹 훈련 이 프로세스를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완성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 책에서 다룬 프로그램 싱킹은 총 다섯 단계인데 관찰 단계, 탐험 단계, 확장 단계, 세분화 단계, 발전 단계라고 있는데 이건 간략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나서 자, 우리 제가 여러분 함수 짤 때 함수는 함수, 펑션, 함수명이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로 인풋 받을 수 있게 되어있죠 입력 값 그리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짜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출력 값이 있어요 인풋하고 아웃풋이 정해져 있는 게 모든 프로그램 코드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기가 됐건 어떤 현상이 됐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입력 부분이 뭔지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입력 부분 여기 자판계가 있어요 오른쪽에 자판계에서 입력 부분이 뭐뭐 있나요 동전 투입구 그렇죠 그리고 지폐 투입구 그리고 요즘엔 카드 투입구도 있죠 근데 음료 선택 버튼도 다 입력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용자부터 입력 받는 건 다 입력인 거예요 음료 선택 버튼도 다 입력이에요 그리고 돈 달라고 반한 레버 내리는 것도 입력에 해당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출력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입력은 뭐지 사용자부터 뭘 입력 받고 뭘 출력하는 거지 이걸 먼저 명확히 딱 정리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 코드는 좀 더 쉽게 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력 부분은 뭐가 있어요 동전 반항구 동전 넣었던 거 다시 반하는 반항구 지폐 반항구 음료 누르면 음료 나오는 음료 반항구 투입된 금액이 표시되는 화면 음료별 가격이 표시되는 화면 선택 가능 음료 버튼을 표시하는 화면 이게 다 출력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력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를 프로그램 싱킹에서는 관찰 단계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제가 만든 다 개념이에요 제가 만든 방법론이고 그리고 탐험 단계는 이렇게 앞 단계에서 관찰 단계 통해서 입력하고 출력 부분이 정해지고 나면 앞에서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고객이 자판 개선을 넣는다 동전이면 100원 500원이 맞는지 확인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단계가 탐험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확장 단계로 오는데 다시 한 번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다시 한 번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모든 입력 출력 부분을 다 찾아내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오히려 가볍게 굉장히 빠르게 러프하게 입력이 뭐가 있고 출력 뭐가 있지 그렇게 빨리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빠르게 해놓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확장 단계에서는 깊게 사고하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장을 한 단계예요 다시 왔더니 어? 입력 부분에 열쇠 구멍이 또 하나 보이네 그리고 어?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모자 쓴 사람이 들어오더니 걸어오더니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딱 꽂더니 딱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여기 음료 자판기 앞에 쫙 열리더니 그 내부가 보이고 거기에 여기 각각 이 라인마다 음료를 투입할 수 있는 음료 투입구가 있어서 음료를 넣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 눈에는 일반 사용자 눈에는 안 보였고 일반 사용자들은 나머지 것들만 쓰고 있었는데 아! 여기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은 열쇠 구멍이라는 것도 쓰고 있고 음료 투입구라는 거에서 음료를 넣고 있네 이거를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 이 음료 자판기는 사용자가 음료, 구묘, 고백에 자판기 관리자 두 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앞에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최종 동구와 발전 단계를 통해서 아까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도 지금 뭐 뭐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했던 강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아직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이성현님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방법으로 훈련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개발자는 무조건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근데 관찰력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런 관찰을 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짜는 모든 프로그램은 인풋 아웃풋이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인풋은 뭐고 그리고 그 인풋에는 아까 제가 제일 앞쪽에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풋을 여기 지금 자판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풋을 동전 트위크 만들어놨고 개발자가 되게 순진하게 아 사용자는 알아서 무조건 100원, 500원만 넣겠지 사용자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들은 올바른 값만 입력 값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안에 있는 로직을 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바른 값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프로그램 코드는 에러가 나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 아웃풋을 정하고 그러면 입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폐 트위크에 1,000원, 5,000원이 아니고 엔화가 들어온다든지 1달러가 들어온다든지 동전 트위크에 동그란 모양의 세대기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돈 넣었어요 돈 넣었는데 음료부터 딱 눌렀는데 음료가 안 나와 내 돈을 먹어버렸어요 돈만 딱 차감되버렸어요 실제 그런 현상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긴급 연락처 같은 거 연락해야 될 곳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스티커 하나 붙어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개발자랑 별개의 요소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자가 특정 함수를 짜놨는데 만약에 결제를 해서 뭔가 주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뭔가 순간적인 시스템 네트워크의 에러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좀 이따 시도하세요 아니면 관리자한테 연락하세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하세요 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병 강연은 뭐 이렇게 마칠 건데 이러한 과정의 어떤 인풋 아웃풋을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짜기 전에 이렇게 한글로 어떤 스텝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코드로 옮기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역량이 부족하니까 한글로 완벽하게 옮기고 나면은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될지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짜으면 되는 거고 모르는 부분은 그 부분만 예를 들면은 구글링 한다고 이렇게 찾아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전체를 코드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전체 한 덩어리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결 방법을 모르면 한 줄도 못 짜고 구글링을 해내야 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분하게 나열하고 나면은 내가 짤 수 있는 코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명확히 구글링에서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훈련을 하시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특별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시대에 대해서